정의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만에 원외정당. 2004년에 민주노동당 때를 기준으로 하면 20년 만에 원외정당이 된 건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분석을 하세요? 너무 누적적인 결과인데 조금 그냥 귀에 박히기 쉽게 얘기를 드리면 저희는 사실은 약간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내각자적 지향의 정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대통령제 하에서 정당을 보는 것 같고 그럼 그 당의 아이콘이 될 대선주자가 누구냐를 보는 것 같아요. 12년 동안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대선주자를 바라봤던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 넥스트가 안 보인 부분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여론조사에서 늘 저희보다 높게 나왔지만 더 낮은 득표를 획득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도 이달경 총리를 대선주자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주자에 대한 평가 부분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제를 풀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금속노조나 이런 보건의료노조, 화섬노조 이런 노조위원장님들도 지지를 해주시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도 입당해 주시고 장하나 전 의원들 민주당 탈당하면서까지 지지 유사를 해줬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크게는 여기 대선주자가 누구야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더 듣고 최종적인 평가는 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쨌든 진보정당으로서 고독한 외기를 걸어온 정의당의 결과에 남의 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뭔가 정치인으로서의 자성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감회나 소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네. 넋색 정의당. 제가 봤을 때는 노동의제를 정의당이 주도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화했고 또 지역의 풀뿌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또 진보당 쪽에서 많이 흡수를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녹색 정의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소수자 정치, 정체성 정치뿐만이 아니라 노동의제도 충실히 꾸준히 다뤄왔다고 하시지만 국민들께서나 아니면 노동계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정의당이 우리를 대표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다. 이런 게 좀 와닿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특히 그리고 또 인재 유출들도 많았어요. 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입니다. 사실 원래 예전에 진보신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정치인들 중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배치를 달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넥스트가 잘 안 보이고 기껏 공들여서 뽑아놓은 비례대표 1, 2, 3번 이런 분들이 개혁신당 가고 좀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혁신당도 잘못했네. 저희도 잘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대교체에 좀 실패했다라는 평가인 것 같고요. 김재섭 당선인은요.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이 녹색정의당의 포지션을 대체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비슷한 위치로 가게 된 건데 정책의 선명성을 내세웠던 정의당이 쇠락하고 윤석열, 반윤석열 원툴, 거의 원툴이라고 봐도 되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부응하는 걸 보면서 좀 약간 이번 22대 국회 진짜 험난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 이슈와 관련돼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토론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윤석열을 탄핵해야 됩니다라는 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토론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건 감정 싸움이 되기 좋고 공론이 분할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짧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 녹색정의당은 정의당은 정의당은 사각지대의 그 사각지대 잘 안 보이는 소에 대한 어떤 그런 노동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나 권익을 챙겨왔던 당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순간부터 말은 그러는데 행동들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노회찬의 6411번의 그 정신이 과연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실현됐었는가 좀 돌아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크고요. 저는 심상정 의원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본인이 대권 후보로도 했었고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이득이 먼저지 않았냐 당보다는 좀 냉정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거대 양당들이 이렇게 정쟁을 하는 틈 사이에서 소수자 의제가 비집고 들어갈 어떤 여분이 없는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민주당이 더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국민의힘 송영 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의 녹색 정의당의 위기가 김준호 대표 탓은 아니지 않냐. 그럼요. 김준호 대표는 아니죠. 제가 말했잖아요. 심상정 의원의 탓이라고.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완주를 하신다는 점까지 박수 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죠.